체코에서 맥주는 단순한 술이 아닌 문화 그 자체인데요. 세계 최초로 골든 라거를 개발하고 무려 19세기부터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맥주 명가를 찾았습니다. 세계적인 맥주를 직접 만나기 위해 미리 양조장 투어를 예약했는데요. 세계적인 생활과 실제 생활을 위해 모든 세상에 대한 생활이 된 것이죠. 시작해볼까요? 네. Perfect, follow me. This is the building where we used to make beer, and there we will be making beer right now. You know, I'm just... 설레는 마음으로 양조장을 둘러보러 갑니다. You ready? So, welcome to the past! So, please come!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거대한 옷구통인데요. 이곳에서 직접 개발하고 제작한 것으로 그 제조 기술은 국가 무형유산에까지 등재됐을 정도로 그 정통성과 과학성을 인정받았다네요. 이게 이렇게 쌓여있는 게 장관이에요, 진짜. 기억에 길이길이 남은 아주 독특한 광경입니다. Okay, so are you feeling thirsty? Very thirsty. Very thirsty. Okay, so let's go. Very old passion. Right? And you can smell a bit of the beer in here. So, come. Yeah. Take a glass. Take a glass. Uh-huh. And you can give it to my colleague, and he will fill it with a very special unfiltered and unpasteurized beer. Okay. 본격적인 투어전. 오크통에서 갓 뽑아낸 생맥주를 먼저 맛보게 해 주셨는데요. Muy good. So, this is not the genre of food that's right. Wow. Naastravi. Nastravi. Naastravi. Okay, Naastravi. OK, Naastravi. A, 세상에서 태어나 이렇게 부드러운 맥주는 정말 처음입니다. 처음에 질량감이 딱 들어왔다가 사라져버려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왜 체코 분들께서 식사 전부터 식사 처음 시작할 때 맥주 먹고 끝났을 때도 맥주 마시는지 알겠어요 빛깔마저 영롱한 명품 골든나거의 위엄 세상에서 가장 신선한 웰컴 드링크를 맛보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돌길을 걸어 더욱 깊은 맥주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맥주 안에 어떻게 구성이 되죠 보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맥주의 원재료를 만나볼 건데요 아 맥주로 상상하고 싶어요 맥주의 원장과 좋아요 인간이 그래프기만이 특징으로 하여간을 만Should 납세가 중앙분만 생기고 slap은 설탕과 식 소강을 소강을 얻기시키고 우산에 그리고 소강을 얻기시키고 이 재료가 없는 저인產은 소강을 얻기시키지 않고 소강을 얻기시키고 아 이게 아까 맞아요 내추럴 설탕이라고 했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시리얼같아요 되게 건강한 시리얼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약간 이제 달콤한 맛도 있고 이곳에 재미있는 탄생 비화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1838년 맥주에 진심이었던 풀젠 시민들이 더 이상 맛없는 맥주는 마시기 싫다며 광장에 모여 만 3천 병의 맥주를 쏟아버리는 골든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이후 새로 지어진 양조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홈의 맛이 강했던 기존 라거 맥주의 단점은 지금의 대중적인 골든 라거를 개발해 낸 겁니다 이 위대한 맥주의 탄생은 지역 발전까지 이끌었는데요 신선한 맥주를 운송하기 위한 철로까지 생기면서 교통 또한 발전했습니다 아 여기 맥주 냄새가 납니다 아 여기 진짜 맥주가 엄청난 큐버로 지금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이제 맥주가 제조된 방식을 진짜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히 풀젠 지역의 물은 미네랄 함량이 많아 맥주를 만드는 데 제격이랍니다 숙성 단계에서의 온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알코올의 양과는 맥주맛 최고의 맥주를 만들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하네요 이젠 맥주맛도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선 쉽게 맛볼 수 없는 최고 단계의 거품 맥주를 선택했는데요 브루마스터의 능숙한 기술로 따라내는 거품 맥주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거를 원샷을 못할 것 같고 마셔볼게요 아 이게 정말 부드러운 맥주 먹품이 들어오면서 마실수록 점점 이 거품이 점점 밀도가 커지면서 점점 맥주의 액체가 들어오는 느낌이 점점점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아 이거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오묘하게 재밌게 잘 드실 것 같아요 명실상부 맥주의 명가에서 체코 골든라거의 매력에 푹 빠져본 시간 맥주로 입맛을 돋웠더니 허기가 지더라고요 브루어리에 마련된 식당으로 향하는데요 여기가 또 그렇게 맛집이랍니다 체코인들의 맥주 사랑은 정말 못 말립니다 체코의 음식들은 모두 맥주를 마시기 위해 만들어졌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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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깔끔하고 시원한 라거 맥주와 페어링하기 좋은 따뜻한 음식 블라시 드디어 음식이 나왔습니다 블라시, 비와 블라시 매콤달콤한 소스에 소고기와 각종 채소를 푹 끓여 만든 스튜인데요 특별히 소스에 맥주를 넣어 만들어서 그 맛이 좀 독특하답니다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와 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비주얼은 합격인데요 감자랑 밑간을 만든 거랑 소스를 듬뿍 묻혀가지고 과연 비주얼만큼 맛도 있을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굴라시는 소스가 좀 맥주가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불고기 맛이 많이 나는데요 지금 이 빵처럼 보이시는 거는 감자랑 밀가루를 재료로 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쫄깃쫄깃해요 진짜 우리나라에서 흰 쌀밥에다가 장조림이나 불고기 곁들여서 먹는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체코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게 섞이면서 친숙한 맛이 나고 맛있어요 천혜의 환경이 빚어낸 명품 맥주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천혜의 환경이 빚어 감사합니다.